조계종 종정예야 진재법원대종사가 동안거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. 진재대종사는 오는 29일 동안거결제대중에게 산문을 폐쇄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정진하는 것은 유내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기 위함이라며 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증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의심이 사무치게 화두를 챙기다 보면 의심한 생각만이 또렷이 드러나 시냇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게 되고 사물을 봐도 본 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 모르게 되며 다겁다생에 지은 모든 습기가 녹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진재대종사는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한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열애의 땅에 이르며 1700공간을 한 꼬챙이에 다 깨워버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